안녕하세요. 타임포럼의 틱톡입니다. 안녕하세요. 짱총용입니다. 오늘의 시계는 바로 블랑빵입니다. 바티 스카프는 1956년에 처음 나왔습니다. 1953년에 피프티 펠덤즈가 먼저 나왔었죠. 피프티 펠덤즈가 그때 당시 나왔을 때 크기가 약 42mm였는데 당시 기준으로서는 굉장히 큰 사이즈였습니다. 바티 스카프는 몇mm였죠? 약 37mm로 나왔는데 검정성이 좋은 시계로 활약을 했었던 거죠. 바티 스카프가 1970년대까지만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는 단종이 됐는데 바티 스카프가 부활을 하게 되는데 그때가 2013년 피프티 펠덤즈가 60주년을 맞은 때 바티 스카프가 부활을 해서 정식 라인으로 지금까지 이어져고 있는데 기본 3엔즈뿐만 아니라 크로노그래프, 트리플 캘린더 라인업을 확장하면서 좀 더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리뷰할 제품은 세라믹 케이스뿐만 아니라 브레이슬릿까지 세라믹으로 제작한 제품이죠. 세라믹 케이스는 얼읍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 브레이슬릿은 얘기가 좀 다르죠. 블랑팡에서 세라믹 브레이슬릿이 나온 건 처음입니다. 이제 영상이나 사진이라고 봤을 때도 되게 정교해 보이지만 실물로 보면 살짝 놀랄 정도로 잘 만들었습니다. 50패덤즈 바티 스카프 컴플리트 캘린더의 블루 다이얼입니다. 세라믹인데도 약간 묵직한 느낌이 있어요. 엄청 가벼운 느낌은 아닙니다. 예상보다는 살짝 무게가 나가지만 그래도 스틸 시계에 비해서는 상당히 가벼운 느낌이에요. 사이즈가 조금 크긴 합니다. 43.6mm죠? 네, 그리고 두께가 14.1mm. 세라믹 모델이 기존 모델보다 조금 더 큽니다. 지르코니아 계열의 블랙 세라믹을 사용하고 있죠? 산화 지르코늄을 사용하는 지르코니아 계열이 있고 산화 알루미늄을 쓰는 알루미나 계열이 있는데 알루미나 계열보다 지르코니아 계열이 녹는 점도 좀 더 높고 경도도 좀 더 높습니다. 경도가 높은 만큼 스크래치에 있어서는 상당히 자유롭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지르코늄 파우더를 1400도 이상 굉장히 고온으로 굽기 때문에 만들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데 굽게 되면은 한 25%에서 30%가 줄어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설계 단계에서부터 사실 정확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점이 이제 좀 만들기 어려운 아무나 만들 수 없는 그런 소재인 것 같고요. 크라운이라든지 크로노그래프 버튼이라든지 브레이슬릿의 링크까지도 전부 다 세라믹으로 만들었다라는 거는 그만큼 공이 많이 들어간 이렇게까지도 세라믹을 만들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1000에서 1500 정도의 굉장히 강한 경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라믹 표면을 마감하는 게 또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통 폴리싱 처리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인데 대량으로 할 수 있습니다. 블랑팡이 세라믹에 한 가공은 세틴 브러쉬드 가공인데 그렇게 대량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일이 직접 해야 됩니다. 굉장히 잘 만들어진 금속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이 세라믹 인서트는 밝게 폴리싱이 되어 있고 눈금 부분은 또 리퀴드 메탈을 넣었습니다. 리퀴드 메탈을 사용해서 이 세라믹 베젤 인서트를 만드는 과정을 보면 인서트 링을 세라믹으로 먼저 만듭니다. 레이저로 케이를 일일이 파낸 다음에 링크에 딱 맞는 리퀴드 메탈을 세라믹 링에 올려서 열을 가하면서 압착을 합니다. 리퀴드 메탈이 파여진 부분으로 스며들면서 굳어지는 건데 리퀴드 메탈이 녹는 점이 세라믹보다 낮아서 세라믹에는 피해가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린 다이얼에는 동일한 그린 색상의 인서트가 들어가고 블랙 다이얼과 블루 다이얼에는 블랙 인서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방수 성능은 300m입니다. 불놀이를 하러 갈 때는 전혀 걱정 없다. 바다에도 들어갈 수 있죠. 세라믹으로 만들어진 크라운인데 블랑빵의 로고가 양각으로 새겨져 있고요. 사파이어 크리스탈의 글라스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다이얼의 형태는 전형적인 컴플리트 캘린더의 모습이에요. 12시 방향에 요일과 월이 들어가고 6시 방향에는 장구 문 페이즈 강사 형태로 썬브러쉬드 가공이 되어 있는데 동황 부분이 조금 더 밝고 테두리로 갈수록 조금 덜 밝은 느낌이에요. 그럴 데이션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린 다이얼 그리고 블루 다이얼 블랙 다이얼 총 3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바티스카프 특유의 핸즈가 있죠. 12시, 3시, 6시, 9시 방향에는 굉장히 입체감을 주는 사다리꼴의 인덱스가 있고 나머지의 미니트랙은 원형 인덱스를 채용하고 슈퍼 루미노바가 칠해져 있습니다. 포인터의 끝에는 초승달 모양의 붉은색 포인터가 되어 있고 초침에도 마찬가지로 눈에 확 들어오는 그런 색상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자성이너스 칼리버 6654 점피 1151 베이스인데 칼리버 넘버가 완전히 바뀌었네요. 네 1151이 기본형인데 100시간 파워리저브에 진동수가 3Hz 4Hz로 늘렸죠. 대신에 파워리저브는 당연히 짧아졌습니다. 72시간으로 짧아졌지만 3일이면 사실 충분하잖아요. 클래식한 형태의 브릿지 분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8K 골드로터에 세라믹 재질의 케이스와 어울리게 이제 검정색 NAC 코팅을 처리했습니다. 요 무연탠 색이면서도 고급스러운 광을 낸다고 해서 요 블랑팡 뿐만 아니라 웰부 브랜드에서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리콘 밸런스 스프링의 프리스프럭 밸런스를 사용하고 있어서 자성에도 상대적으로 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드릴 게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브레이슬릿이에요. 이번 신제품의 핵심이죠. 요 브레이슬릿 하나하나에 브러쉬드 마감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겉면뿐만 아니라 안쪽에 숨겨져 있는 면까지도 전부 다 마감이 되어 있어요. 처음에 의구심이 들 정도로 그만큼 생산과 마감에 엄청난 공을 들인 브레이슬릿 같습니다. 약간 테이퍼드 형태예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수록 약간 줄어드는 형태라서 더 좋은 착용감을 제공하고 있고요. 캠 모양의 핀으로 링크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제 홈이 파져 있는데 일반 드라이브로는 안 됩니다. 전용 툴을 아마 제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핀에는 세라믹의 마찰을 줄여주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그 핀이. 그래서 요거로 이제 블랑팡이 투과까지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찰을 줄여서 어떻게 보면은 세라믹끼리 부딪혀서 나올 수 있는 크랙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도 어떻게 보면 신경을 썼다. 지금 한번 뜯어보고 싶은데 뜯어볼 수가 없어서 사면 됩니다. 저는 안 되겠네요. 파이퍼롬이 사면 됩니다. 아 그럼 사장님이 사주시나요? 공용식으로? 블랑팡 로고가 이제 있고요. 양쪽에 버튼을 눌러서 버터플라이 형식으로 열면 티타늄 형태의 버클이 보입니다. 브레이슬릿 뿐만 아니라 세일클로스 스트랩도 있죠. 돛을 만드는 천? 그거랑 나토 스트랩이 있죠. 세일클로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굉장히 촘촘하고 튼튼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패션 업계에서도 많이 활용하는 소재입니다. 이 러그 사이즈는 좀 독특합니다. 23mm 크라운을 아래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스크류를 풉니다. 크라운의 재질이 굉장히 미끄러운 질감이 아니에요. 와인딩 감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이제 1포지션으로 한 단 뽑으면 바로 시간이 조정이 됩니다. 나머지 기능들을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핀으로 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코렉터로 눌러서 이제 조작을 해야 되는데 원래 이 6654 무브먼트를 탑재한 빌레레 같은 경우는 언더러그 코렉터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걸로 이제 날짜나 문페이지 그런 걸 조작할 수 있는데 언더러그 코렉터는 이 P50패덤드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케이스 옆면에 있는 코렉터를 이용을 하면 사실 이 주변에 스크린치가 또 나요. 그게 이제 마음에 사실 좀 아픈데 세라믹이기 때문에 경도가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도 마음 놓고 찰 수 있다. 그리고 베젤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얘는 딱딱딱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생긴 것처럼 되게 크네요 얘가 약간 마초의 느낌이었습니다. 지름이 똑같죠? 43.6mm 근데 이제 두께가 조금 더 두껍습니다. 15.25mm 기존 다른 재질의 케이스에 비해서 아주 살짝 더 커졌습니다. 플라이백 크로노그래프이기 때문에 2시 방향과 4시 방향의 크로노그래프 버튼이 있고 이 또한 세라믹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세라믹 베젤 인서트에는 리퀴드 메탈을 이용을 해서 더 좋은 내구성과 경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이지구요. 케이스 디자인은 앞선 이제 컴플리트 캘린더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플라이백 크로노그래프에는 두가지 다이얼 버전이 있습니다. 그린 다이얼에는 그린 베젤 블랙 다이얼에는 블랙 베젤 블루가 빠졌는데 좀 그게 의아하긴 한데 블루는 뭐 다른거 노리고 있는게 아닌가 저도 방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한정판으로 뭔가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컴플리트 캘린더와 동일한 300m 방수이구요. 사파이어 크리스탈 케이스백을 사용을 해서 무브먼트를 감상하실 수 있는 것 역시 컴플리트 캘린더와 동일한 스펙입니다. 마찬가지로 썬버스트 형태의 중앙부분이 좀 더 밝고 가장자리로 갈수록 조금 더 어두워지는 그런 동일한 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3시, 6시, 9시 방향의 크로노그래프 카운터를 가지고 있구요. 6시 방향은 스몰세컨드입니다. 4시에서 5시 사이에 날짜창이 있어요. 사실 요거는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데 많이 갈리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저런거 못참습니다. 사실 저는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날짜 안 맞추거든요. 인덱스와 바늘에는 베이지 컬러의 슈퍼 루미노바를 칠해서 물 언더워터 물 안에서도 시인성을 확보를 했고 크로노그래프 초침 끝에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거 역시 컴플리트 캘린더와 동일한 디자인 흐름입니다. 위나우스 자동 크로노그래프 F385 F385의 진독수가 좀 특이하죠. 5Hz 36,000VPH인데 카이비트라고 할 수 있죠. 에어커맨드도 요 무문트 같은 계열이죠. 고진동이기 때문에 10분의 1초까지 측정이 가능합니다. 다이얼의 미니트 트랙을 보면 10분의 1초 단위로 나눠져 있습니다. 실리콘 헤어스프링의 프리스프럭 밸런스를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황자기성도 기본적인 다른 시계에 비해서는 더 좋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통적인 칼러미를 사용하고 있고 수직 클러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초침의 움직임이 부드럽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죠. 컴플리트 캘린더와 동일하게 18캐럿 골드의 NAC 가공이 되어 있는 검정색 로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파워리저브는 약 50시간입니다. 진동수가 높아진 만큼 파워리저브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테이퍼드로 설계된 풀세라믹 브레이슬릿에 티타늄으로 제작된 폴딩 버클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스크류 다운 크라운을 내려서 스크류를 풀고요. 와인딩을 할 때는 아까보다는 조금 마찰이 느껴집니다. 1단을 뽑으면 아래로 돌리면서 날짜가 변경이 됩니다. 2단으로 크라운을 뽑았을 때 위로 올리면서 시간을 변경해줍니다. 뭐 유격 없이 굉장히 잘 돌아가는 느낌이고요. 크라운을 다시 푸쉬를 해서 잠겼습니다. 2시 방향의 버튼을 눌러서 스타트를 시키고요. 전형적인 칼럼 힐 크로노그래프의 부드러운 조작감입니다. 초침이 튀지 않는 수직 클러치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스타트, 스탑, 리셋까지 정확하게 움직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플라이백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리셋을 누르면 제로 포지션에서 다시 초침이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보니까 색상 차이가 확실히 나요. 남성적인 느낌도 있으면서 블루랑 이 초록색이 톤이 약간 다운된 느낌? 그 블랙에 맞춰서 테두리 부분으로 갈수록 어두워지기 때문에 그 베젤과 케이스 색상과 더 잘 어울린다? 그래서 43.6mm이지만 사실 이렇게 들었을 때는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43.6mm이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보통 남성에게는 큰 사이즈이긴 하죠. 검은색 시계나 이런 남성적인 시계는 작으면 안 됩니다. 커야 됩니다. 커야지 좀 더 약간 존재감도 있고 카리스마이기 때문에 그거를 고려를 하지 않았나. 역시나 저는 이 색깔이 가장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이 다이얼 겉에 부분이 어둡기 때문에 적절한 사이즈처럼 느껴지네요. 블랙 세라믹의 약간 남성적임과 틱톡님의 털간지 3개가 합쳐지니까 좀 멋있게 보입니다. 어떤가요? 저한테는 블루가 어울리나요? 녹색이 어울리나요? 블루가 어울리네요. 이렇게 보니까 또 블랙 다이얼도 블랙 다이얼 나름대로의 강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핸즈나 인덱스만 슈퍼루미노바 색깔로 베이지색이죠. 저게 처해져 있는 것 빼고는 전부 다 블랙으로 보이는데 또 이 올블랙이 주는 맛이 있습니다. 물론 그린 다이얼이 일상적으로 착용하기에는 가장 예쁜 것 같기도 해요. 둘 다 약간 서로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다이빙 수트까지 딱 착용하고 있으면 아주 멋있을 것 같습니다. 허리랑 잘 어울리네요. 여름이라 좀 더 묵어졌습니다. 저처럼 밋밋한 하얀 팔보다는 제게 털도 좀 있고 약간 구릿빛 피부에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저런 식에는 이 그린 베젤이 생각보다 튀는 베젤이 아니네요. 다이얼 색상은 조금 밝은데 약간 톤 다운돼 있어서 가벼운 느낌의 그린이 절대 아닙니다. 틱톡님이 초록색이 잘 안 받네요. 잘못 입었는데 그러면 블랑빵의 두 모델을 살펴봤습니다. 50패덤즈 바티스카프 컴플리트 캘린더와 50패덤즈 바티스카프 플라이백 크로노그래프 컴플리트 캘린더 세라믹 브레이슬립 모델이 3,720만원 세일클로스 스트랩과 나토 스트랩 버전은 2,630만원 크로노그래프 버전도 컴플리트 캘린더와 금액은 동일하죠? 브레이슬립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슬립도 동일하고 세일클로스랑 나토 스트랩도 동일합니다. 어떤 무브먼트를 선호하냐에 따라서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풀세라믹에 이어 가격이 가늠이 잘 안되실 수 있는데 스틸 버전은 2,600만원대고 풀티타늄 버전은 2,800만원대입니다. 천만원 정도 더 높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스틸보다 티타늄이 조금 더 고가이고 큰 차이는 안나지만 티타늄보다는 세라믹 그 다음이 이제 바로 골드 세라믹이든 뭐 티타늄이 별짓을 다해도 그건 안되죠 뭐 골드를 이길 수는 없죠. 하이엔드 브랜드의 풀세라믹 모델 중에서는 컴플리케이션의 모델들이 잘 없어요. 그 부분의 지평을 블랑빵이 새로 개척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이브워치에서 보면 주로 이제 뭐 3NG가 대부분이고 크로노그래프 그런 기능까지는 있는데 컴플리트 캘린더가 들어간 다이브워치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물속에서도 달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그런 감성적인 부분을 터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속에서도 달을 본다. 크로노그래프도 훌륭하지만 둘 중에서는 컴플리트 캘린더가 다른 브랜드에서 찾아볼 수 없는 희소성이 있다. 게다가 이제 300m 방수까지 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스펙의 하이엔드 티어의 시계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시계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